감독님께서 여러 해명을 하셨지만 사실 감독님의 리더십이 패널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상황이 사실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. 경기에만 집중해도 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어려운 극복에는 좀 어떤 보관을 받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예 뭐 저도 답답하고요. 특히 이제 이번에 국회에 가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하지 못했는데요. 제 개인적으로는 참 억울한 것도 저는 있어요. 그런데 저는 분명히 이게 그 과정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냐 해서 걸쳤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제가 어떤 평가를 받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제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제가 대표팀에 수락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가보니까 약간 제가 들었던 말보다는 조금 다른 게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동의를 했냐 또 안 했냐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래서 아예 이거를 좀 더 더 그동안 쭉 있었던 회의록을 저희가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알 수는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협회에 내서도 공개를 해줬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제일 쟁점이 되는 10차 회의록이 아마 있을 거예요. 이번에 국회에 가서도 10차 회의록 얘기를 제일 많이 했는데 저는 그 10차 회의록이라도 좀 이렇게 언론에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받아보는 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증을 좀 투명하게 좀 검증을 하나 보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글쎄 이제 협회에서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투명하게 좀 저도 알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좀 강하게 있습니다. 문체부에서는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중간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검증을 했고 민 총장관이 언론을 통해서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것이 있는 절차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주소를 발언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금 더 절차를 명확히 하자는 입장이신 것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그거는 이제 문체부의 절차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. 뭐 그거는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협회하고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한테 있어서는 지금 중요한 거는 올 10월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치르냐가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거보다 더 지금의 상황은 더 큰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이상으로 2021 휴식과 2021 월드컵 다시 하시어 감사의 해선 10월 휴식에 대한 운명호감도 시작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